이길이 세계대결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지마 잠깐x2 진짜 어렸어 됐어 됐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우 와우 진짜 많이 했는데 지겹네요 저 지금 위원님이 나와 계신데 시끄럽게 갑자기 다 깨올 거야? 죄송합니다! 아침 배바람부터 그냥 자 여러분들 아 정말 오늘도 어김없이 어마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레노마 골프! 여러분들 죄송한데 레노마 골프배 세계의 야 다 대응 불러 레노마 골프배 세계의 대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허구현, 혜설 위원님 모셨습니다 우와! 저는 아까 놀랐던 게 저기 죄송한데 소개 시켜준다는 얘기하는데 경의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축구판이잖아 야구의 또 레전드죠 이종만 코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진짜 요새 뭐 예능의 별 아니겠습니까? 김병현 선수 모셨습니다 아이고, 엄마 저는 저도 소개를 해야죠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리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레노마 안정환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좋다 좋다 자 다음은 아 저희 축구계에 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죠 장문석 해설위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발이 정확한지 또 손이 정확한지 다섯 가지 대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진짜 레노마에서 제작전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배장이 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 인사 한 번만 좀 사실 아 가야 돼? 가야 돼 한 번 하시죠 사실 코로나로 힘이 든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스포츠가 주는 힘을 믿거든요 희망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또 그걸 다 몸소 보여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또 레노마 이름으로 승리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뭐 혹시 금액을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3천만 원 아... 이 어려운 시기에 축구팀으로 또 기부가 되겠네요 사실 뭐 저는 야구로 기부라든 축구로 기부라든 상관없습니다 존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존이 뭐가 됩니까? 너 가야 돼 저희도 은퇴한 지가 저도 10년 넘어서 이 근력 상태가 안 좋은데 정확성은 있는데 거리가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신부는 이건 예측을 못 하겠다 레노마 골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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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새신랑 내신다고 아 또... 아니 이걸 왜 조은이 채널에서 왜 조은이 채널에서 그걸... 잘할게 우와... 야... 이세가 이름이 레노마 라며 한번 좀... 첫 번째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한올레 끝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룰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홀컵에 홀컵이 없고 축구 골대가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골대에 야구 골대에 손을 집어넣고 따로따로 한 명씩 계속 치고 가는 거? 아니면 한 번 차는 거를 이어서 한 번 차고 제가 차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안전한 선배가 차고 네 이제 홍당홍당 자존심 들어요 오늘 첫 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가이드! 와우! 와우! 굴하지 말고 계속해 좋아 아하하하하 오, 손 좋다 액션 연출이... 액션 연출이... 저기 너무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요 오늘 진지하게 하시고 진지하게 이게 세계 대결이기 때문에 진짜 재밌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오! 나 뺀, 나 뺀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오, 나 뺐시네 그래도 오, 제 옆에. 그렇지 어, 안zza. 그렇게 차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 오, 괜찮네 보로 검사! 보로 검사 협찬은 안 받네 와, 이씨! 오, 최상이야! 우와, 지금 깜짝건데? 난 직접적으로 다시 차는 거지? 진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실제로 바로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야구가 이거 봐. 야구가 훨씬 낫다니까.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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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라고 정하세요? 나는 저쪽에서 이렇게 가버린 거야. 아 내가 더 더 봤어야 되는데.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근데 손은 저거 들고 쳐도 되잖아. 만약에 축구공이 저기 있었으면 저거 어떻게 쳐? 쳐야죠. 돌 깨서 쳐야죠. 네가 이런 멘트를 하니까 방송국에서 안 찾는 거야. 아 어때. 자 그럼 세컨터 가야 되나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아 누구도 기대를 안 했어. 디스 이즈 레노마. 디스 이즈 레노마. 야 구웅 바꾸면 안 돼. 저 공으로 던져야 돼. 너희도 어떻게 던져. 언더래가 저 이것만 넘기면 돼. 잠수함 나온다. 잠수함. 잠수함. 디딤발 디딤발 좀 하고. 뭐 하는 건가 지금. 야 이거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보던 걸. 여기 왜 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명현이 그것들이 지금 겁내하고 있어. 아 진짜 형. 자 앉으세요. 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그나마. 자 병현아 나 빼. 저기 이거는 정환이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승부욕 붙었어 승부욕 붙었어 이제. 앞으로. 아니 아니 저희 손 한번 보면 되는 거야. 저 내약. 저희도 가슴 다 보고 오르네. 오케이. 오. 오. 나이스 샷. 와. 나이스 샷. 와. 와할게 좋갑시다. 와. 와할게. 와 날. 자 세컨샷이 저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가야 돼. 가야 돼. 자 좋은 이씨 나와주세요. Ferg 뛰는 거. 그냥 머리 맞혀도 됩니다. 신미남 바지도 못하다. ey see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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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제 조금씩 풀렸어. 나도. 아 이거 진짜 골프랑 좀 비슷한데요. 느낌이. 재미있네요. 이게 진짜. 손 넘겨주세요. 그냥 앞에 떨겠지. 키 가지 마. 지금 어떻게 전략이 뭡니까. 저 해저들을 넘기실 거예요. 아니면 끊어갈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세계 신계로 비공식 좀 보여주자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잠깐만. 자신이 쓰면 넘겨보는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리액션 중이네. 설마. 어우. 조언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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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아니야 튀어나올 수 있어. 축하해. 가자야 돼. 탱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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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저기 저기 펑크 앞에 있잖아 거기. 야 여기 넘어가지 마. 여기 있었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한 명이 어떻게 갑자기. 던져도 돼. 아 지금 넘기실 생각이신 건가요. 넘겨야 돼요. 아니 여기 여기 펑크가 있잖아. 쉽지 않아요. 오 저 됐다. 빠졌어 빠졌어. 오오. 빠졌어 빠졌어. 그렇지. 빠졌어 빠졌어. 와 넘었어 넘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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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전이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우와 역시. 오 넘겼어. 가자. 축구공 많이 가져왔어요. 축구공 많이 챙겼습니다. 손만 안 댑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발목 부러지겠네. 발목 부러지니까. 얼른 해. 좋네. 바로 갑니다. 오오. 그렇지. 좋았어. 올렸어 올렸어. 가야 돼 가야 돼. 그럼 둘이 지금 양쪽이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차면 다섯 번째입니다. 저 야구와 축구 다. 오 그 카메라 괜찮아요? 설마 여기도 안 맞네. 괜찮아요. 그거 저희 저희 우리 카메라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이러면 안 돼.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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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흐르거든. 기억을 못하고. 3차 대신 여기 있다. 공포에서. 와! 높다. 높다. 와! 높다. 오비다. 오비까진 아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니네 둘이 싸움이야. 원희하고 니네 둘이. 자 던질게요. 이게 점점 제가 봐서는 야구가 가까워질수록 유리해질 것 같아요. 정확도가 이제. 여기 있겠습니다. 아 가볍게 와. 아 정확해진다. 가까워지니까. 아 도놈 형님. 아 지금. 가야 돼 가야 돼. 안쪽은 내 볼 친대로 치면 되는 거니까. 아 저기까지 치죠. 어 나오세요. 볼목 그림만 하세요. 자 자 자 이거 반칙 아닌가 원래. 반칙이야. 조은이는 보니까 심판 스타일이네. 심판들이 있잖아 이러는 거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안정은. 오 잘 샀다. 좋아 좋아. 지금은 위로 띄우면 안 나가니까. 야 잘 차네 정하이로. 가야 돼 가야 돼. 이제 오면 우리 식스온이야. 그리고 우리 볼이 앞에 있으니까 너부터 쳐야 돼 또. 이렇게 할 때 제일 짧아. 오케이 약해 약해 약해. 짧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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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짧다. 아 올라가냐. 짧다. 아 올라가냐. 힐렀다 이거. 너무 약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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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내려놓으면 안 돼. 오이 내려와봐 다시. 컴온. 컴온. 안 돼. 내려와봐 다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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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온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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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저기서 대면 되는데 뭐. 컴온 형 역시. 자 이제 야구. 50m만 더. 또 잠수함 나오나요? 뭐 던지지. 나이스. 어. 야. 나이스. 자살. 야. 자살. 아니. 자살. 아니. 괜찮아요. 됐어. 아니 괜찮은.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 아니 거기서 해야 된다고. 아니. 저거는 상관없어. 그냥 해야 돼. 이거 계획이야. 어, 있는 거니까. 계획이라고요? 바이든 바이든! 자, 축구가 제가 봐서 일단 여기서 넣어야 동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 되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와, 이거 지금 사실상 마지막 샷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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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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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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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잠깐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오버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여기서 야구가 못 나오면 근데 이거 야구가 볼 때가 너무 작, 커! 아... 해요? 아, 진짜 몰라! 아, 몰라요, 몰라요, 긴장하면 몰라요, 긴장하면 몰라요 아, 진짜 몰라! 진짜 못났어! 진짜 못났어! 진짜 못났어! 자, 뭐예요? 못 넣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진짜 못 넣었어 그럼 네가 못 넣으면 우리가 이겨, 이제 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답이 조은입니다 네, 뭐, 조은이는 나 믿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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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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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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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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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몰랐을 게 있어 골프한테 좀 맞게 나갈 거야 아, 저 정도는 근데 근데 저기 너도 지금 팬들한테 욕먹어도 안정어들한테 욕먹는 게 두렵습니다 뭐해 이거 조심 못하거든, 골이가 오케이 오케이 안 돼, 분명 안 돼, 러시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내 선배님 말했잖아. 골포스트 맞은다고. 야, 우리 골포스트 맞네. 너무 쏙을 치는데. 가만히 잤는데. 그러니까 너 이제. 너, 너 도발하지 말고. 얼른, 얼른 가게, 이동하게. 게임을. 얼른 치고. 아이고. 안 해. 오케이. 들어갔다 왔어. 어, 들어갔잖아. 안녕. 자, 가자. 자, 와. 죄송합니다. 이게 확실히 축구는 이 그라운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굴곡 있고 막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랑. 두 번째 경기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첫 번째 서트는 일단 야구야. 야구가 승리한 걸로.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두 번째 경기가 한번 가시죠. 아, 가시죠. 조 빌런이야, 조 빌런. 봐봐, 봐봐. 잘 고르잖아. 잘 고르기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또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선배님들한테 지금 사인을 다 받았거든요. 네. 자, 저희 이거의 원형 구독자라고 이렇게 저희 또 사인공. 네. 사실 좀 그래도 골프 좀 조금은 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못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골프복 많이 입어봤거든요. 하, 근데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어울려서 원래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저를. 맞았죠? 네. 아니, 왜 이렇게 뚱딱이세요? 영상에 나온 레노마 옷들은 전국에 있는 레노마 골프 매장과 한성몰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골포골 싸인볼이 있어요. 한성몰 또 구객 고객들과 오늘 레노마 골프TV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싸인볼. 네. 이거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쵸. 깔끔하게. 구독자 여러분들. 레노마. 김민수 실장님. 네. 조원희. 같이 가야 돼. 가야 돼. 와우.